안녕하십니까 복회나니언 원장 서영석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엄지발가락 쪽으로 통증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지발가락 쪽에 또 통증을 느끼는 것 중에 특이한 경우가 가우트라고 해서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통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풍의 경우에는 인체가 단백질이나 이런 것을 먹고 나서 간에서 해독하는 과정에서 요산 요소를 요산으로 독소를 해독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요산이 소변으로 잘 배출이 되지 않고 해독 중에 떠돌아다니다가 엄지발가락 쪽에 가서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아프다고 통풍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시면 엄지발가락 쪽이 아프고 나중에 심해지면 발목으로 통증이 타고 오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단백질 섭취와 음주를 해결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체가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생기는 부산물이 요산이고 요산이 결국은 처리를 못해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즘 약이 많이 좋아져서 통증 제어가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한 20년 가까이 통풍을 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약이 좋아도 이게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한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 하십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술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1년에 한 일주일 정도는 되게 고생을 하셨는데요. 통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엄지발가락 쪽의 통증은 아셔야 되는 것이 이거는 관절염 형태를 띄고 있지만 인체가 단백질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 거기 쌓여서 관절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술과 붉은색 고기를 드시면 안됩니다. 특히 소고기 같은 쪽에 붉은 고기 종류로 섭취하는 단백질 같은 경우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닭고기라지 흰 살고기도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무조건 술을 드시면 안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도 통풍이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술을 못 끊는다 그러면 저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나을 가능성이 0%입니다. 통풍약이 되게 독하기 때문에 양방에서도 약을 쓰고 나면 다른 간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생기지만 술과 고기를 끊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님들처럼 살면 이 통풍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저는 어찌됐건 술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 가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낫지 않습니다. 이 통풍에 대해서 엄지발가락 쪽이 호랑이가 물은 것처럼 아프다고 해서 통증의 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전혀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음식 조절을 하지 않고 통풍을 제어한다는 것은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양방 쪽에서 다들 잔소리를 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 고기라든지 고기 드시지 말고 덩푸른 생선 드시지 말고 술 드시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치워버립니다. 그러면 조금 나으면 또 먹으면 또 아프고 계속하면서 관절이 망가지기 때문에 관절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나중에 목발 찍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만약에 통풍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면 그날로 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